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넥센의 더 파이널스는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fps 신작 게임입니다. 2023년 12월 8일 정식 출시를 했고 스팀에서 동시접주자 수 20만명대를 육박해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선하게 등장한 게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접속을 했을 때 인트로 영상이 너무 웅장하고 정말 내가 뭘 해도 되는 것 마냥 기분이 너무 좋게 만드는 인트로였습니다. 실제 게임의 요소 요소가 상당히 재미있었고요. 왠지 모를 금곡을 터는 컨셉 마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움직임과 타격감은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현재 이르기까지 게임 내에 발생한 불법 프로그램 매크로 핵 사용 유저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말 우리 유저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습니다. 중국 유저 제발 차단 좀 해줘 짜증나 죽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게임사에서는 그냥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타인과 경쟁에서 부당익을 취하는 것이 종종 있는 일이지만 FPS 장르의 경우 특히나 정말 짜증나고 심각할 정도로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글로벌 히트한 게임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짜증나게 아우 핵쟁이들이 막 헤드샷 날리고 아우 그럴때마다 짜증났고요. 솔직히 오버워치 때도 약간 그랬던 걸로 솔직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넥센 산하의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된 더 파이너스가 행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진은 더 파이너스 1.4 패치 업데이트를 진행해 불법 프로그램 감지 체계에 큰 변화를 줬다는 점에 이번 패치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프로그램 관련 법적 규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제적으로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규약 중 게임핵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약간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게임 운영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게임 데이터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이란 구호에 따라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관련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신다면 정말 안됩니다. 중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인 중화민공화국 정보보안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을 근거로 게임핵 사용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범대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게임핵 등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취하고 있어 게임핵 사용 시 중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계정 연구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주요 선진국들 역시 게임핵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각 나라의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제 규약은 아니더라도 게임핵 사용은 각국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